야구야구 김형준입니다. 마지막 싸이영 2회 저항과 마지막 300k 저항의 대결은 명불어전이었습니다. 스넬은 6회까지 스무 타자를 상대로 볼렛 3개를 내주고 10k 노이트를 합니다. 투구수가 97개로 많았지만 7회에도 또 올라온 스넬은 선두 타자 오수나에게 이루타 올슨에게 빗맞은 내안타를 내줘 무사 1,2로에 몰립니다. 하지만 삼진을 잡고 내려가 6.1이닝 11k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첫 6경기에서 9.5일이었던 ERA를 3.9일까지 떨어뜨린 스넬은 두 번째 IL에서 돌아온 후 7경기 성적이 ERA 0.99 피안타율 9푼출리 9이닝당 11.9k가 됐습니다. 하지만 7월 시작 후 ERA가 스넬보다 더 좋은 한 명이 있으니 6경기에서 0.9위인 헌터그린입니다. 2년 6,200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3천만 달러를 받는 내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스넬은 FA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 계약하면서 시즌 준비가 늦었던 스넬이 양키스의 6년 1억 5천만 달러를 허락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합니다. 더 뛰어난 피칭을 한 쪽은 세일이었습니다. 중견수 로리아노가 시작하자마자 투베이스짜리 실책을 하고 라일리도 실책성 플레이를 했지만 세일은 7인닝 12k 3피안타 무볼렘 무실점으로 타자를 압도했습니다. 5회에는 자기 앞으로 날아온 104마일 타구를 직접 잡아내기도 한 세일은 안 좋았던 흐름을 끊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연속으로 싸이영 6위 내에 들었지만 1위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세일은 다승 ERA 1위, 탈삼진 2위인 올해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보스턴이 세일을 트레이드하지 않았다면 스넬과 세일은 양키스와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벽돌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일은 95.3마일을 던졌고 슬라이더로 14개의 헛스윙을 만들었습니다. 이글레시아스가 10회만을 막은 애틀란타는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샌데고가 피츠버그를 꺾은 경기에서 김하성은 3타수 2안타 1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세경기 5안타 6출루를 통해 타율은 2할 3푼이 됐고 OPS는 0.690으로 올랐습니다. 5월 27일 이후 첫등판이었던 머스그로브는 4.1이닝 무실점으로 교체됐고 도가츠는 7회 결승 적시타, 히가시오가는 8회 희생플라이를 날렸습니다. 메릴은 2경기 연속 무한타에 그쳤지만 마지막 아웃을 잡아낸 슈퍼캐치로 블론 위기의 수아레스를 구했습니다. 8연패인 피츠버그는 최근 1승 10회를 통해 시즌이 끝난 분위기입니다. 배치는 배치였습니다. 45경기를 결정하고 돌아온 배치는 두 번째 타석에서 몸쪽 97마일을 잡아당겨 선제 트론을 날렸고 7회에도 귀중한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오타니 배치 1,2번이 5타점을 올린 다저스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다저스는 배치를 등록하면서 닉 아메드가 아니라 아메드 로사리오를 방출했습니다. 3회 1,4,3루에서 2루 땅볼에 그친 오타니는 5회 무사 1루에서 3볼 타격을 해 4시리즈 연속 1차전 홈런을 때려냅니다. 페랄타가 바깥쪽으로 던진 공은 스트라이크이 아닌 볼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득점권 OPS가 0.688인 반면 주자 1루에서는 1.268입니다. 오타니는 득점권 홈런이 2개인 반면 36개 중 12개를 주자 1루에서 때려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6회 2사까지 실점하지 않은 컷쇼를 2사 1루에서 교체합니다. 하지만 컷쇼에 이어 올라온 켈리는 곧바로 투런을 맞습니다. 컷쇼는 책임주자가 홈을 밟았지만 5.2이닝 1실점 승리를 따내 시즌 첫 승에 성공했고 3진도 6개를 추가했습니다. 포싱 구속은 89.6마일에 그쳤지만 86.0마일 슬라이더가 잘 작동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실내의 나무를 잘 오르고 있다고 한 코팩은 오늘도 99.0마일을 뿌렸습니다. 코팩은 이적 후 6경기 성적이 6.1이닝 10K 1피안타 1볼렛입니다. 양키스는 2패 같은 1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25경기 성적이 1승 24패인 화이삭스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화이삭스는 시즌 최다인 18안타를 날렸습니다. 1-3 알루에서 소토가 내야 파플로 물러나고 저지에 잘 맞은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힌 2회초가 아쉬웠습니다. 저지의 타구는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홈런이 되는 공이었습니다. 소토는 2타수 무안타 3볼렛을 기록했고 저지는 4타수 2안타 1볼렛 2타점으로 3출루를 했습니다. 위트는 3할 4푼 7리, 저지는 3할 2푼 9리로 둘의 차이는 1리가 줄었습니다. 루이스 1은 4이닝 4실점에 그쳤고 지올리토, 로페스의 유사한 카이 부시는 4.2 이닝 동안 13명을 내보내고도 2실점으로 버텼습니다. 샌드에고에서 홈런 공장이었던 데로산토스는 7회 6실점으로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3회까지 순탄했던 이만하가는 불운의 4회를 맞이합니다. 파레데스가 이닝 종료 더블플레이 타구를 실책하고 삼진이 적시타로 둔갑합니다. 이만하가는 노엘에게 3런을 맞아 4실점하지만 모두 비자책이 됩니다. 노엘이 친공은 원바운드에 가까운 스플리터였습니다. 5회에도 초구 90마일을 완벽한 이나이로 던졌다가 콩에게 투런을 맞은 이만하가는 5이닝 2피홈런, 3자책에 그쳤습니다. 7월 시작 후 20실점 중 15실점이 피홈런에 의한 실점입니다. 클리브랜드는 8대3으로 앞서다 동점을 내주지만 네일러의 8회말 결승타로 승리합니다. 콩, 라미레스, 네일러도 잘했지만 2홈런 4타점을 올린 노엘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제 무사 만루를 무실점으로 탈출했던 클라세는 9회를 공 10개로 정리했습니다. 클라세는 ERA 0.65, WIP 0.65로 60이닝 불펜 투수 최고 기록은 ERA가 잭 브리튼의 0.54, WIP이 우에아라의 0.57입니다. 오늘이 30세 생일이었던 이아넵은 홈런과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는 켄자시티를 꺾고 상대전적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클리브랜드전이 2승 7패인 반면 켄자시티전은 6승 2패입니다. 로페스는 6이닝 2자책 승리를 따냈고 카스트로에게 3런, 루이스에게 2런을 맞은 싱어는 5이닝 6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74경기를 결정한 루이스는 장타율과 OPS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트는 23호를 날렸습니다. 전반기 홈런수는 핸더슨 28개, 위트 16개였지만 후반기는 위트 11개, 핸더슨 1개로 이제는 6개 차입니다. 휴스턴은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오늘이 150번째 등판이었지만 트로피카나필드는 처음이었던 발데스는 5.2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4.1이닝 6실점 패전에 브래들리는 9경기 0.8위에 폭주가 끝난 후 3경기 3패, 9.64입니다. 브래그먼은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고 클리브랜드의 선물 디아스도 홈런을 날렸습니다. 디아스는 최근 33경기 OPS가 0.919입니다. 7승 19패로 시작한 휴스턴은 4월 28일 이후 성적이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카디넬스는 그레이가 무너졌습니다. 5이닝 3피홈런, 6실점에 그친 그레이는 홈에서 12경기 3피홈런, 2.66인 반면 원정 10경기는 14피홈런, 5.43입니다. 그레이는 신시네티에서 3년을 뛰는 동안 신시네티 홍구장에서 잘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잘하는 신시네티는 스티어가 2홈런 5타점, 에보시 6.2이닝 1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디벡스는 콜로라도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4대1까지 앞섰던 콜로라도는 연속폭투로 동점과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팟은 7이닝 11K 4실점으로 역전의 발판이 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콜로라도를 상대로 디벡스는 5경기, 다저스는 6경기, 샌데고는 3경기가 남았고 자이언츠는 13경기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마르테가 1타석만에 교체된 가운데 주시벨은 2루타 2개를 날렸습니다. 벨은 2조코 OPS가 1.034입니다. 외모 원툴이 된 브라이언트는 시즌 3번째 아이엘에 올랐습니다. 허리 부상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 돌아올지는 미정입니다. 브라이언트는 3년 동안 159경기에 출전하는 사이 7,400만 달러가 살살 녹았습니다. 그리고 1억 8백만 달러가 더 남아있습니다. 토론토가 엔젤스를 꺾은 경기에서 게레로는 오늘도 2루타를 포함해 3번 출루했습니다. 전반기 OPS가 31위였던 게레로는 이제 9위입니다. 보스턴은 연장 끝에 텍사스를 꺾었습니다. 끝내기의 주인공은 레프 스나이더였습니다. 저지와 마이너 시절 룸메이트였지만 양키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레프 스나이더는 토론토, 템파베이, 텍사스, 미네소타를 거쳐온 보스턴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체이피는 2-4-1로에서 올라와 고의사구, 고의사구, 밀어내기 볼렛, 밀어내기 볼렛, 4타자 연속 볼렛을 내주고 교체됐습니다. 관중에게 동성애 혐오 단어를 썼다고 하는 듀라는 두 경기 출장정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김영준이었습니다.